대구 달성으로 정말 유명한 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정글의 자랑의 대표 정국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시원하게 야 잘해라 신영아 잘해라 대구의 이름 한번 알려라 하는 마음으로 노래자랑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? 네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국 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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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 바둑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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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